이제 범씨 심잠이라는 글을 한번 보자고 범씨는 이름이 준이라는 분이에요 범준 범씨 심잠의 말 이 잠자는 경계할 잠자요 마음을 경계하는 글 그런 뜻이지요 망망감녀 부앙부운이라 이 망자는 아득할 망자에요 감녀는 이 우주를 감녀라고 그래 망망감녀는 뭘까 아득한 끝없는 저 하늘이요 우주요 부앙부운이라 부자는 수그릴 부자고 앙자는 이렇게 우러럴 앙자지요 수그려서 보나 높은 데가 숙여서 보나 낮은 데에서 높은 데를 쳐다보나 무은 끝이 없더라 그렇죠 이 거대한 우주에 거대한 세상에 인어 기간에 사람이 그 사이에 천지 사이에 묘연 유신하니 묘연 유신하니 묘연은 아득이 작은거야 높은 데에서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작아요 묘연이 유신 몸이 있게 되니 시 신짐이여 이렇게 작은 우리 몸의 작음이여 내가 얼마나 작아 그래 몸이 작음이여 태창재미로 돼 태창할 때 창자는 창고창자야 큰 창고에 재미 그게 쌀하기만한 좁쌀이야 그렇게 볼 수 있지 사람이 그렇게 참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데 참위 삼재는 참여할 참자에요 삼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여기 삼재라는 것은 천지인을 삼재라고 해요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 그것이 삼재야 그렇게 사람이 미미하고 작지만 삼재에 끼어서 그 삼재 속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왈유십니라 말하되 오직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왕고 내금의 옛날은 가고 가방자죠 옛날은 가고 내금 오늘날 왔음에 즉 세월이 이렇게 변하고 변하며 그지? 옛날부터 세월이 쭉 변한다 하더라도 숙무 차심이리오마는 누구 숙자에요 누군들 이 마음이 없으리오마는 사람이라면 다 마음이 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 되어서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 직업도 못 다니냐 이거지 마음은 다 있었는데 심위 형역하야 내수 내금이라 마음이 원래 마음이 중심이 되는데 마음이 형체의 역 형체는 뭐야? 손, 팔, 코, 눈, 입 이런 것도 형체제 그거에 역자는 이게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이 되어서 마음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눈으로 보고 싶은 거 좋은 거 보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하는 거기에 노예처럼 마음이 끌려가서 내수 내금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짐승수자 짐승같은 놈도 되고 세금자 세 같은 그런 사람도 되더라 말이지 유, 구, 이목과 오직 입과 귀와 눈과 수줍, 동정이 손과 발이 동정, 동은 움직이고 정은 가만히 있을 때 그치? 손과 발과 동정이 투, 간, 저, 극하야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위, 궐, 심병이라 궐, 심병 그 궐자 그 마음의 병이 됐더라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입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쪽만 찾아다 보면 마음이 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 일심지밀을 중요공지하니 한 마음 그니까 마음은 하나잖아요 그치? 마음은 하나인데 여기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동정은 뭐야 우리 몸 움직이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다 손은 편하고 싶고 발은 쉬고 싶고 그치? 눈도 쉬고 싶고 귀는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입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하잖아 그죠? 그건 씹고 싶고 뭐 뭐 하고 싶고 하는 것이 다 욕심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 그치? 그 많은 욕심들이 이 작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총 공격을 하니 기여 존재 오호 기희로 돼 그러니 그 남아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게 다 공격들을 그렇게 하니까 본심 그 착한 그 본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 오호 기희로 돼 아 기희 기희라는 것은 아주 몇 기자 드물 기자니까 아주 극도로 적대 마음은 아주 조금밖에 없대 군자는 존성하야 극렴 극경하라니 그래도 훌륭한 사람은 군자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은 존성하야 이 정성을 보존해서 참디물 보존해서 극렴 극경하라니 능히 극자여 능히 생각하고 뭘 생각할까 마음을 잘 길러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극경하라니 능히 함부로 하지 않나니 공경하라니 천군이 태어나야 천군은 마음을 천군이라고 그래요 천군이 태어나야 마음이 편안해서 백채 종령하니라 백가지 몸이 손과 발과 이런 수족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군의 종령 천군 즉 마음의 명령을 쫓아오게 하더라 그러니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범시심자매왈 망망망감여이 부앙부니라 인어기간에 유연유신하니 시신짐이요 태창재미로돼 참위의 삼재는 발요심이랍 왕고 내금의 숙모차심이 심이리요 많은 심의형역하야 내금 내수라 내수 내금이라 유구이목과 수족동정의 툭한 서극하야 위궐심병이랍 위궐심병이랍 일심짐이랍 일심짐이랍 중력공지하니 기여 존재 오호기이로돼 군자는 존성하야 흥렴 극경하나니 천군이 태연하야 백체중령하니랍 능력이 배필 천군이 Top F cakes 날씨nu 스페 average 백체중령하니 그냥